어제 도내에서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오후 6시 45분쯤 횡성군 공군면 청공리의 한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나 농지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앞서 오후 1시 10분쯤에는 원주시 판부면 서공리의 한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역시 화재가 발생해 농지 500제곱미터와 나무 16그루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. 농부산물 소각은 화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허가 없는 소각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.